예전에 고프로9을 구입을 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매년 신제품을 출시를 하죠 보니까 얼마 전에 고프로10도 출시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9이랑 10이랑 비교를 살짝 해보니까 스펙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관심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았고 그냥 원래 사용하던 고프로9이나 열심히 쓰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실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로 고프로10과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볼타 그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는 고프로 크리에이터 에디션이라고 그걸 사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녀보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서브카메라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메인은 아무래도 미러리스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고프로9 제가 가지고 있는 고프로9보다 확실히 고프로10이 괜찮은 점이 분명 있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볼타 그 새로 나온 볼타 있잖아요 혼자 브이로그나 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할 때 볼타랑 고프로랑 같이 가지고 다니면 정말 괜찮은 조합인데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크롱이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머차는 뭐죠? 크롱이 껌절 크롱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가? 크롱이 카드 한 가방 여기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 맞다 다 갖고 왔지? 아 정말 앞날을 봤나봐 크롱은 여기 크롱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리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면 고프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오늘 리뷰를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할 제품은 고프로 크리에이터 세트 제품이고 고프로10과 볼타 그 다음에 미디어 모드 라이트 모드까지 포함한 모듈 그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된 그런 제품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고프로9보다 10이 확실히 좋은 점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제가 실제로 좀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고프로9에는 GP1 프로세서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었고 고프로10에서 이 프로세스가 확실하게 바뀌었더라고요 GP2로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뭐 그렇게 좋아하실 게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그 체감이 확 와닿더라고요 아마 고프로9 예전 버전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동작을 할 때 뭔가 그 빠릿빠릿하지 않은 그런 느낌? 약간 굼뜬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고프로10은 그 동작하는 것 자체가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좀 나오는 점? 그래서 아 이런 게 프로세스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올라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300만 화소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2300만 화소로 사진을 촬영이 가능하고 동영상은 기존에 제 나인 기준으로 5K 30프레임이 한계였는데 5.3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일단 촬영을 해두고 나면 화질도 워낙 좋게 촬영됐다 보니까 크롭해서 사용할 수 있고 솔로우 버전을 모든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기 앉아, 앉아 정신 없어 그래? 응 되게 화사하게 나온다 맞아? 응 만져봐도 돼요? 아, 얼굴 빼고 봐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프로라고 하면 막강한 기능 하이퍼스무스 그게 원래는 3.0이었는데 4.0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하이퍼스무스는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아 더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조도 촬영에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솔직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러리스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는 조금 촬영 가능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방수 10m까지 지원하고 다양한 화각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정쩡한 카메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올인원 카메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흑빼지 공연해야 되는데 아 공연이니까? 아닌가? 코롱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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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롱아 얘네 흑돼지야 쟤 똥농 냄새가 낫다 뭐해? cô를 먹는다 어딨지 뭐야? 여기서 뭐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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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알지? 얘네 죽은 줄 알지? 당년에 갔지? 당년에 갔지? 알겠지? 아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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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s 거기다가 여기는 웹캠 모드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 화각 132도에서 FHD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즉 지금 고프로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9버전 사용할 필요 없이 고프로 10 내 이거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제품 나온 볼타 제품 있잖아요 고프로에서 크리에이터를 위해 새로 출시한 프리미엄 배터리 그립입니다 그냥 셀카봉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각대 지원을 하고요 이 안에 배터리가 4900mAh가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프로의 배터리가 살짝 부족한 느낌 그런 부분들을 볼타를 통해서 충족을 해주면서 휴대성까지 어느 정도 겸비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프로랑 볼타랑 결합을 하게 되면 5.3K 고화질 동영상을 4시간 이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볼타를 빼고 고프로만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 대비 한 3배 정도? 그 정도 늘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볼타랑 결합을 하게 되면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괜찮고 고프로와는 무선으로 동작을 하는 방식인데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약 한 30m 그 정도에서 무선으로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존에 고프로 9 쓰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볼타랑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되게 괜찮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USB Type-C 그걸로 고프로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볼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고프로 그립을 어떤 거를 구입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다른 제품 안 보고 이 볼타 제품 하나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프로 크리에이터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 촬영에서 중요시 되는 거 마이크죠 마이크 이 마이크 부분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모드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별도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라이트 모드 모듈이 이 크리에이터 세트에 포함돼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여행 가서 사용을 해야 될 때 카메라를 뭐 좀 가지고 다녀야 될 때 이 세트 하나만 딱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휴대성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촬영 결과물도 되게 좋다 보니까 솔직히 대체할 제품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프로 크리에이터의 크리에이터 세트 제품을 살펴보면서 제가 실제로 촬영한 그런 결과물들 그런 부분들을 리뷰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삽입을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액션캠 아니면 여행용 카메라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프로 10 볼타를 포함한 고프로 크리에이터 세트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